1분 어렵다 나한테 Say with you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왠지 Say with you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타이밍 저격하려고 저분 어디서 많이 봤어요 Say with you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왠지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진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음 Say with you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시나요? 아 이거를 이걸 잘못했다 얘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잘못했어요 좀 잘못했죠? 어 뭐야?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돼버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4 어? 비쇼 먹을 수 있구나. 잠깐만 오케이 체크메이트 그립기프트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았어. 그립기프트에 이겼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캐슬.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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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 C6 C6 C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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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뭐야 우씨 잠깐만 이르기 있었네 아 이거 너무 했다 심지어 진짜 웃긴 OK 이르기 있었네 좋아 과연 프렌치로 간다 그래 프렌치가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됐네요. 다음 터가 뭔가 특이하게 됐죠. 뭔가 조금씩 특이하게 됐죠. 좋습니다. 뭔가 조금씩 특이하게 됐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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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먹어버렸어?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네 먹어버리는 게 있네 먹어버리는 게 있네 아 메이트가 되어버리다니 하하하하 아 잠깐만 다시요 해볼게요 음 뭐하지 D4 나이트 E4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생각보다 이비숍은 교환할 필요가 없는데 교환이 되어버렸어요 교환을 해버렸어요 오 다행이야 이렇게 들어오려나 이렇게 들어오려나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었네 내가 잘못했어요 오케이 재대결 10분 남았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봐 지금 도윤쌤 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도윤쌤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 맞죠 맞죠 뭐 맞겠지 맞겠지 아마도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지켜져 있지 어 큰일 날뻔 어 손 줘버리네 아 아 잠깐만 이거는 지금 되게 위험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엄청 위험한데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데 해결이 됐어 위험했는데 갑자기 해결이 됐어요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어 내가 구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죠 어 어 아 아 요령 아 내가 너무 얍삽하게 못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이 아 상관없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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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발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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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이 되고 있어요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지금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 안했다 지금 전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전개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전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개해야 되는데 지금 전개해야 되는데 네 오 오 오 집중력 흐트러진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연쌤 도연쌤이랑 한번 해볼게요 4대4 밸런스 맞췄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지 어 오케이 4대4 밸런스 맞췄으니까 하면 되겠지 아 퀸으로 먹어버렸어 퀸으로 먹어버렸어 자 어떻게 해야되나 아멘 아 얘 잘하면 죽겠는데 오 오케이 오 얘 죽었어 와 이렇게 되어버리네 아 내 어이가 없다 아 이게 체스 이게 체스 센터폼 먹었어요 아니네 이리로 갔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센터를 많이 가져간 걸로 위안을 삼겠다 일단은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퀸 먹었죠 자 5대5 밸런스 맞췄습니다 아니야 도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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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로 3승하기 그런거 없어 네 30분간 더 도전할게요 자 하겠습니다 아 아 이렇게 먹게 되네 아 이걸로 가야겠어요 먹는 쪽으로 가야겠다 먹는 쪽으로 가야겠다 아 네 도저히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먹을 수 있겠다. 아 얘가 먹혔구나. 아 얘가 먹혔네. 아 얘가 먹혔네. 아 얘가 먹혔네. 오 내가 졌어. 아 이걸 지다니. 아 이거 뭐야. 아 꽁수 걸리지 않네요. 네 아주 잘하십니다. 오케이. 39초. 39초. 40초. 40초. 30초. 40초. 40초. 45초. 오 아 그래도 내가 졌네 와 이렇게 시간 잘하는거야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레이팅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오 자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이렇게 게임이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퀸이 죽었어! 아 이렇게 치사하게 하기가 있습니까? 아 기권 다시 다시 자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 되겠죠? 빨리 해볼게요 센터 치기 오케이 어 32초! 시간을 내가 많이 썼어요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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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려 메이트 메이트 오케이 자 G6 G6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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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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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먹을게요 좋았죠 아 얘 먹을 수 있었는데 오케이 퀸 먹고 오케이 8대7 다 밸런스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D4 런던 시스템 런던 시스템인 것 같지만 네 잘 못하자 런던 시스템 런던 시스템 런던 시스템 런던 시스템 런던 시스템 옳고 아 이걸 안 먹었어야 됐나 8대8 만들었습니다 자 8대8 만들었고 자 갑니다 자 9대8 만들었고 어 경석이 감사비다 감사비다 경석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였더라 잠깐만요 어허 이렇게 하겠다 아 9초 남았어 어 왜 이게 있지 어 잠깐만 비겨버렸기 오케이 이거 들어가 이거 들어오는 것 비겼어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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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먹었어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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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오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좋아 센터 이거되나 어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오케이 와우 좋아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더 밀어야겠는데 뭐지 자 어떻게 어 시간 쓴다 시간 쓴다 좋아요 중첩 좋아요 시간 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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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하하하하하